쏘다말비 뚝배 있게 해줄께요 일단 랜덤 못해 아니 디코는 아니야 내가 디코 해봤는데 디코도 해봤는데 은근히 유튜브 각이 잘 안나오더라 그냥 개인 방송 따서 무담전도 그렇게 하잖아 그게 낫더라구 개인 방송 따서 하는게 나 괜히 디코 한명 근데 유튜브 각이 잘 안나온다 또 힘들기도 하고 차분하게 이기다 아 저 개사기 야 이거 먹어야된다 야 이거 먹어야된다 아니 그런거 하나하나 따져서 뭐합니까 그냥 이기면 되는거 아니야 그냥 똑같아서 이기면 되는거 아니야 그냥 이기면 되지 뭐 남자가 그냥 똑같아서 이기면 되는거지 짱남자로 이런거 징기되지 않는다 피트프라아 탈모실템 아 탈모어 탈모어 팝트 아이케이 어우 어쩐다 잘 그들아 아이씨 핀! 핀!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씨앗 개겨버린어 이거 개기네 잡혔었는데 카운터 남은 아 안 잤는데 이야아아아아아 아하하하하하하하 나이스 1대0 아 루니님 안녕하세요 아 공짜다 공짜 2대0 쉽다 쉬워 아 열받지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철고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 우리 손주 좀 많이 써야 된다 아 이거 너무 세다 아 이게 게임이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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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트 아 이마다 알게이 오우 나이스다 아 아 양손이 돼 호옥슈 호옥슈 나이스 격추되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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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다가 씹어 차분하게 이겨봅시다 차분하게 맵력 그러면 요트 맵으로 계속하자고요 요트가 가장 나은거 같은데 어 렉 걸린다고 그러면 빨리 전해있어 요트 맵으로 계속합시다 요트 저는 요트 그냥 요트가 나은거 같은데 요트 문화라고 했던 맵이 뭐 그니까 이게 첫판 렉이라서 했던 맵에 하면 렉이 없어요 겟레디 포 드 넥스패드 아 아니면 지는 사람이 자기 그냥 원암은 맵만 계속하면 되겠다 어 그래가 맵이 시작할때만에 타장 렉 걸리버려 했던 맵은 아니고 이 야식 또 지면 또 씨발 렉발 존나 하겠네 야식 또 지면 또 씨발 렉발 존나 하겠네 아 이 맵은 이 맵으로 계속해도 되겠지 아 저 죽음에 이지 산다 아니 저는 무한맵 해도 돼요 킹 무한맵도 좋아 아 어차피 벽에서 할거 없잖아 킹의 씨발 벽콩도 없잖아 벽 찍었잖아 아 죽을맞냐 아 살고있어요 제발 와 저게 나오네 Enlang 4 FIGHT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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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잘말배한테 이 맵으로 그냥 계속 한다고 얘기해주세요 이 맵으로 그래, 한 발 정도는 줘도 내지 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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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무해야된다, 엠아제 배고프다 자본하긴 자본하긴 아, 저거 다 쳐맞네 아, 씨X 렛 샤오이 히트 패치 좀 해라 아, 대단히 와, 개기만 안 되는구나 아아 나이스 아아 아아 예예예예 안되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차분하게 차분하게 3대1 가자 안 통하져 롤링 싼다 가자 롤링 싼다 끼이 약해요 연잡두방에 끝 연잡두방에 끝 소단알배 패버리 나이스 나이스 그냥 연잡두방에 게임 끝이네 야 아리킥 존나 쎄노 나 안죽을 줄 알았는데 연잡두방에 끝내가 연잡두고 연잡두고 안전해주세요 연잡두방에 끝내가 라운드 원 파이트 알게 오우 우와 헹 나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자 헹까지 잡아버리는 이트 수게이지 라운드 팀 파이트 파이트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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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앞 저거 미친 저거 아 아 이 아래 이 아래 아우 아 아 아 저 패쿤 저거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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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아 시트 너무 십싹이잖아 아 패치 좀 해라 저거 아 그거 안쓰네 탁탁탁 이거 안쓰네 내가 파위하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기보기는 그렇게 무서운게 없는데 얘가 히트키고 십싹이라서 아 이거 자세에서 완전 이지야 하단 하단이나 중단인데 하단이면 추가 타도 있어 아 아 아 아 아 근데 이게 여러분 풀메할때는 시장렉이 안구쳐지네 맥메할때는 다운로드 한번 받으면 괜찮은데 요거는 아니요 시X 바깥에 이펙트가 커서 그런가 계속 걸리지 시장렉 시장렉만 내려주지 아 아 아 아 아 나 쏙 쳐줬어 불수가 없지? 안돼에! 저리 가잉게라! 왜 안들어가냐 도란의 10만원은 내가 받을 것 같은데 뭐야 이거 내 토크콜이 뭐야 별에 별 지랄을 다하네 내가 튕긴건가? 나 어디로서만 가 4대2면 안정권 아니야? 소다말베한테 내가 받은 한파면 거의 한 90만원 정도 되나? 근데 내가 한 10만원 정도까지만 먹고 80만원은 소다말베가 다 가져갔어 나도 좀 먹자 근데 그건 세븐이고 세븐에서는 소다말베가 많이 이겼어 근데 8은 다르지 8에서는 MR에 뚝배기 다 깨빈다 8에서는 내가 1승 아니야? 내가 1승인가 2승인가? 옛날에 그 시발 다 이겨놨는데 누가 100으로 딱 그거로 하고 100으로 또 빼면 한 10,000원 정도는 좋을까? 그니까 나도 먹어야지 나도 먹어야지 소다말베의 30만원 빵 스폰고스 내가 다 죽을 것이다 나도 좀 죽자 아 이게 나오네 아이씨 나이씨 쪼또...야 이거 레아 얼마나 들어오는데 쪼또유 쪼또유 레아 개꿀 쪼또유 쪼또유는 안들어오네 하다맞기면 오 예 알았다 쪼또유는 안들어오는구나 이거 바뀌었죠 쪼또유는 안들어오는구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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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 롱 롱 롱 롱 롱 롱 롱 참 알게요 좀 앉으세요 이영감쟁이야 아 5대2 아 오늘 삼겹살의 수육 각인데 족발의 수육 각인데 오늘 족발 수육보산 세트로 시켜야 되겠다 철권 세븐에서는 내가 소다말비한테 많이 졌는데 세븐 8에서는 안 쥐 자존 자이언트 좋아요 아 나가놔 알게요 자끼 자끼 존나 헷갈리게 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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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해라 그래 격해라 계속 격해라 계속 격해라 계속 격해라 계속 격해라 계속 뚝까맞아 그다 나 나 나 이거 아이영 아 너무 재밌다 야 하이라이트 존나 많이 나오는데 소다마비 하이라이트 존나 많이 나오는데 나 다 나 이 까요 이 까요 소다마비 멘탈 불잡이야 소다마비 멘탈 렛츠 바텔 세븐에서는 졌지만 착공파는 다르다 아 무한 맵? 무한 맵이면 킹이 더 좋은데? 우아악 야 이거 황장이가 미쳤네 와 개개 벌린다 근데 소다말베 이걸 랜덤이예요 아니면 선택하신거에요 소다말베 맵에 맞춰주자 킥은 세븐하고 다르게 벽콤도 없기 때문에 그냥 똑같아요 샤오류가 무한맵도 없지만 세븐 때는 병맵이 있으나 마나 정도였는데 다른 병맵에서 킹이 할거 없어 다른 캐릭분들은 콤보되는데 무한맵은 정말 좋지 알게 오우 하하하하 소다말베 내가 볼 때 딱 이 생각이야 아 시바 못 이기겠다 그냥 빨리 지자 이 생각일걸 내가 봤을때 소다말베 머리생각 아 시바 못 이기겠네 아 어떻게 졌다고 하지 아 맞다 이 새끼 렉걸리니까 렉걸렸다 핑계나 대자 지금 이 생각보니까 위 포기상태야 렉 핑계로 소다말베 아니 소다말베 채팅 채팅 장난 아니네 에바 제약이 어떻게 해지냐 뭐 존나 그게 나오네 아 랜덤 그럼 나도 랜덤 해야지 하하하하 하필 왜 시바 랜덤에도 사우면 끌렸냐 존나 불쌍하네 와 사우면 끌렸냐 사우면 끌렸냐 아 아 시바 랜덤 아 아 시바 랜덤 에이 아 having a s 현재는 헝글이 정신이 없어요 유튜브 시청자도 100명 넘었겠다고 대맞에처럼 헝글이가 없어 배부른 돼지않게 시청자들한테 그냥 뭐 웃자고 하는 것도 있어 아 그래 바로 가야해 아아 야 이 타운을 껴야 된다 나잇샷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안돼 내 바다 제 8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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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담발비 오랜만에 이기네 아 10만원 시원하게 먹네 그냥 미리 미리 준비하셔야 되겠어 이제 끝났네 끝났어 소담발비 끝났어 이제 은퇴해라 이제 소담발비 알케오 를 막지를 못하네 은퇴해라 은퇴 근데 여러분 그거는 있다 소담전하면 시청자들 많이 쌓인다 나도 좀 늘어나고 소담발비에도 많이 늘어나네 200명 가까이 되네 오랜만에 나가겠습니다 아야 또 랜덤인데 여기야 라운드 원 파이트 라운드 원 파이트 스태프 랜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아아아아아아 힤 아힤 하하하하 하하 바닥은 내가 다 부수야 아 소단마비 존나 못하네 진짜 아 형이 진짜 태가씨야 물태가씨네 저거 졸라못하네